경기도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6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1일 오늘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박민희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대표와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올초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 얘기를 꺼낸 이 지사가 6개월 만에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합의안에 따라 전환 대상자 67명 전원은 정년은 60세, 보수는 공무직 가직군에 적용됩니다.